들어갑시다.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아이고 이뻐. 아이고 이뻐. 아이고 이뻐. 이런 사람은 정말 깜찍하기도 짝이 없어요. 이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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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서리를 한 번 거기 해줄게. 장글라이 두 개는 치고 한 번. 너무 시크해 시중인 건 시크해. 제가 또 아이들 좋아하고 제가 교대 출신이니까. 서리 서리 요새 그 어린이집 가서 뭐 배워. 아무것도 안 배워. 아무것도 안 배워. 야 아빠가 아빠가 돈이 아깝겠는데. 서리는 어른 되면 뭐 하고 싶어. 아무것도 안 배워. 아무것도 안 배워. 거의 한리야. 한리야. 야 이거 봐. 서리는 소설가 어때 소설가. 안 해. 할아버지 안 하고 싶어. 할아버지 안 하고 싶어. 할아버지는 안 하고 싶어. 너 소설 쓴 자는 다 누운 건 아냐. 저거 해줄까. 식빵 식빵 구워줘. 어우 좋죠. 식빵 내고. 또 어쩌지 싫어. 천설이는. 고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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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를 그러면 한번 볶아볼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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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. 아 나 한번 해본지. 아 야. 고맙습니다. 먹을 것도 없이. 시크한 손을 위해서 시크한 고기를 볶아줘야 되겠습니다. 서리를 위해서. 고기를 구워요. 맛있겠다. 할아버지 맛있게 하고. 아주 맛있게 할 거예요. 설거지도 잘 했고요. 그리고 잘 줄게요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어떤. 오. 와. 근데 그 주방에 서 계시는 모습을 제가 처음 뵙는 것 같아요. 처음 뵙는 것 같은 주방에서 계시는 모습을. 그렇지. 내가 뭐 거의. 주방에 들어오는 적이 없잖아. 담배는 뭐 하루 8갑 정도 태우시고요. 술은 주량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여쭤보시면. 몇 병 이런 말씀 안 하시고. 그냥 무박 3일이에요.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. 무박 3일이니까. 상대만 바뀌는 거예요. 근데 지금은 이렇게 보면. 그런 모습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그렇게 변하신 게. 너무 태우는 거 아니신가요. 짜장을 넣으신 건 아니죠. 까맣지. 까맣는데.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. 그렇게 좋게 생긴 게 그냥 골라야지. 자 선희 이리 와. 고모부가. 기다려. 자칫 늦게 할 수도 있으니까. 아니 근데 너무 5살짜라 이렇게 과한 거 아니야. 저희는. 생 양파를 어떻게 먹어요. 애가. 저거.